샬롬! 할렐루야! 8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주 가을 바람이 솔솔 가을을 물씬 느끼게 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22학년 2학기가 시작되는 개강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성경말씀 읽어드리고 저는 학교로 출근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소망하며 응원하며 마가복음 5장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고 더러운 괴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메 거의 이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 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물이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시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엽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쩌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르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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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병이 쾌유되고 우리의 삶이 모두 회복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22학년 2학기 개강일이기 때문에 또 서둘러서 학교에 출근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열심히 잘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많은 힘을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무새 가족 주인장 소프라노 임청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